싫어요 찔레꽃 갖고 오셨네요 홍비가수인데요 노래강사를 하고 계시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1980년대 데미지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홍비가수 이런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홍비가수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나를 밤하늘에 떠든데 전화할 수 싫어요 당신의 얼굴 당신의 일 속에 당신의 일 속에 전화할 수 싫어요 전화할 수 싫어요 네가 어디 겹치고 앉아도 와서 미리 돌아와요 하늘의 여주가 전화할 수 싫어요 반갑습니다 전화할 수 싫어요 나는 나는 아마존의 빛나는 저별이 싫어요 나는 나는 아마도 내 빛나는 욕조차 감실되도 있지 생각하셔도 싫어요 저녁 아래가 나 아직 냈잖아요 죽도록 사랑한가요 어서 빨리 돌아와요 나의 빛으로 흘리듯이 다시 잊어버려 저날도 보고 뱃새했잖아요 내가 한 번이 연주하자고 어서 빨리 돌아와요 나의 여주가 저날도 시기 전에 어서 빨리 돌아와요 나의 여주가 저날도 시기 전에 나의 여주가 네 감사합니다 꽃이 너무 이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릴게요 제가 우리의 아이들 놀랍에 나의 여주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